고밀도 모발이식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자란 나라 머리머리 뉴헤어 모발 성형외과 고용욱 원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 고밀도 모발이식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고밀도 모발이식은 1제곱cm나 60개에서 80개 정도의 이식편을 이식하는 수술입니다 기존의 모발이식에서는 1제곱cm나 대략 45개에서 55개의 이식편을 사용하는데 고밀도 이식은 더 많은 이식편을 사용하여 더 밀도가 높은 결과를 얻는 것이 특징인 수술이죠 보통 이제 모발이식을 하게 된다 하면은 두피의 뒤쪽과 옆쪽에서 모발을 채취를 해서 가늘어지거나 탈모가 진행된 부위에 이식을 하는 수술입니다 비절개 모발이식과 절개 모발이식 두 가지 주요 기술이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과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절개 모발이식 수술은 모낭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채취하여 머리카락을 뽑은 자리에 작은 점 모양의 흔적을 남깁니다 이 흔적은 짧은 머리로 쉽게 가릴 수 있어요 반면에 절개 모발이식 수술은 머리 뒤쪽에서 피부 부위를 추출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긴 선 모양의 흉터를 남기는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밀도로 이식을 해도 정상 밀도와 같은 밀도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모발이식 이후에도 정상 밀도보다는 낮지만 티가 나지 않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심어버리게 되면 모발을 물리적으로 이식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고 무리하게 시도시 이식 모발들이 생착되지 않고 부분 부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식 후 밀도가 낮거나 만족스럽지 않다면 밀도 보강 수술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밀도가 낮은 부위를 선별해서 이식을 하기 때문에 1차 수술보다 밀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뉴에어 모발 성형외과에서는 어떻게 해서 고밀도 모발 이식을 하느냐 하면은 슬립 방식을 사용합니다 슬립 방식을 통해서 고밀도를 이식하는 동시에 모발의 방향, 각도, 밀도를 보다 정밀하게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고밀도 모발 이식의 전후 사진을 잠깐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변화한지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밀도 모발 이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이나 주변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